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만다오의 UCLM에 보니까 여기는 지금 아스테라제네카를 놓아주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모든 백신 장소에 흩어져 있는 저희 직원들 다 여기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동전해 보시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약된 사람들 먼저 맞고 11시부터 워크인들을 접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완전 확장된 건 아니고 오늘 노션한 사람들의 백신을 접종을 해 주나 봅니다 다행히 홉스톰이나 이런 곳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약된 사람들은 다 맞고 갔는지 이쪽 줄은 아예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는 로이로이 여기는 저스틴 여기 애지 방송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 제 오른팔입니다 근데 지역마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고 신기하네요 제가 아스테라제네카가 있어서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가면 지쳐서 백신 못 맞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퍼밋이나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작성을 해요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아이디 같은 거 확인하고 주더라고요 이 지역 사람 아니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식당이 있고 막탄에도 식당이 있어서 만다우의 지점 사업자 등록을 보여주고 직원들 전체 다 맞을 수 있게끔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점점점 줄이 줄어드는데 무섭습니다 맞고 나서 얼마나 아플지 걱정입니다 생각보다 체계가 잘 잡혀 있네요 한인들은 이미 화이자를 거의 다 맞고 2차 접종까지 끝낸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요 예약을 해놓고 문자 올 때까지 그냥 느긋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에서야 맞게 되네요 그래도 이렇게 무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한테도 이렇게 필리핀 사람들이랑 똑같이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 맞을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게 그것도 놀랍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리핀은 내국인을 더 보호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주는 게 감동입니다 줄 똑같이 탔는데 캔디스 먼저 와 보세요 사바는 가요? 난 안으로고 아하하하하 앞뒤이 또 미든나니 나과가 드렸습니다 비즈니스 오너스? 나과가 사라 나과가 이딴 비피아이? 비스프리? 아 여기서 백신 맞으면 이거 공짜로 줘요 한 개 주는 거 아니고 한 봉지 줍니다 이건 껌이에요 껌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식당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인제칸이 아주 큰 거죠? 아, 이예요. 네. 이예는 더 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? 버린다 지금 하면서 여러분,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주를 잘 사야 돼요 사람은 제가 먼저 주로 사는데 더 늦게 봤네요 어떠신 오늘? 네 어 두세? 여기 첫번째 주사구 A4617 이게 아스테라제네카인 것 같아요 백신 맞으러 가는데 복음을 또 신난 걸까 아실 것 같아요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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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여기서 또 뭔가를 합니다 이렇게 혈압도 체크하고 체온도 체크하고 건강상태를 간략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주사를 놔주려나 봐요 아우 백신 맞으러 왔는데 TV에 막 봐 안 나오고 이랍니다 무서워 죽겠어요 이렇게 지금 혈압도 체크하고 건강상태를 체크를 간략하게 합니다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네요 너 always eating 바보이 해서 그래 야 애지 큰일났다 어떻게 너 혈압이 높게 나와가지고 15분 후에 다시 재측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컴따운 도나 띵 꼬브 미 다 봐 오이 4176 5155 4당 와이프가 지금 두 번이나 체크를 했는데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약까지 주시네요 괜찮아 몰라 I need to come down 도나 띵 꼬브 미 Mede sun with a water 하하하하 미스아 아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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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이 중요합니다 펜디스 앞으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운동도 좀 시키고 먹는 것도 좀 조절시켜가지고 혈압을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이나 체크했는데 정상으로 안 나온 거면 식생활을 좀 바꾸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will not inject without you 하하하하 I know It's not because you love me that's why you will not inject It's because you are afraid of the injection That's why you will not inject me 아쉽거든 I can't see your face I can't see your face 아니라고 저는 강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주사 백신이라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점점 줄이 줄어드는데 무섭습니다 오늘 백신 맞을 수 있을까요? 서류는 저는 다 통과했는데 캔디스 안 맞으면 저는 안 맞을 건데 엘지도 지금 통과를 못 해가지고 체크 떠야 됩니다 아이고 왜? 너 왜 웃는데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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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번째 도전입니다 뭐래? She said It might be my pills also making me like this So I need to go check up They're changing the contraceptive Because for my age my blood is too high I need to be checked up 어떡해 일단 인젝서는 보여야 돼요? 아 보여 드라 호스피탈 가자 아 걱정이네 또 와이프 병원에 체크 한번 해보라고 하네요 여기는 최종적으로 백신을 맞는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는 안내사항, 주의사항 같은 거를 받는 것 같고요 왼쪽에는 실제로 백신을 맞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국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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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년? 아, 한국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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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끝났어요 아 이제 1-week씩 제작만은! 도움을 열어둔 말린 area 백신이라고는 무섭지 않습니다 아! 리링 Genish 백신 맞았습니다 등록하고, 15분 쉬었다가 관찰을 한 다음에 이동을 하는거 같아요 약도 이제 정부에서 나눠주네요 안 아프면 안 먹어도 됩니다 여기서 혈압 체크를 하고 15분 쉬었다가 귀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질어질한데 왜 큰일났네 커피 한꺼번에 마신 것처럼 여기가 약간 뱅글뱅글 들긴 하네요 펜디스도 똑같다고 합니다 안녕 나 오케 나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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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니오의 유니토보원스피털 펜디스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되겠죠 백신 받고 나서 어떻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요? 130에 97이면 정상 맞죠? 선생님 아니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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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건가요? 놀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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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놀말이래요 펜디스를 좀 운동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치깔로 노 노 노 I don't need 마세요 I don't need 내 집에서 구입을 주 있음 Pac uki 힙합 하사 오케 하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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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신 맞고 나온 포토존에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뭐라 월드스탈 여기는 세부시티에 있는 만추라는 중국집입니다 유트라이토 짜장면? 폴스탕 샤드 너는? 네 온라 폴스탕? 온라에 이스탕 아 로이로이 여자친구입니다 메뉴 섭스카이브 크라잉 하겠네 볶음밥 2인당 한 개씩 시켰고요 짜장면은 1인당 한 개씩 시켰고 저는 새우 알레르기 있어서 못 먹는데 직원들 먹으라고 이렇게 크림새우 시켰습니다 어디 먹으라고 할지 내 뒷좀의 손 하하핳 제 뒷좀의 손 내가 한 번만 응 아니면 한번 선택 네 네 네 네 이거는 오버시 마을인데 아주 유명한 로이 로이마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항상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야 유튜브 스타일 저도 밥 좀 먹고 오겠습니다 다 못 먹겠어요 자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이렇게 먹고 다이어트 콜라는 다이어트 콜라 먹습니다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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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장면 아니고 짜장면 짜장면 배부르냐? 배불러요 해야지 배불러요 해봐 배불러 아 왜이래 왜이래 구독과 좋아요 해줄래?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1 2 3 1 es 오빠 당당당 dan